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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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튼 김윤석인데! 동춘동산대 최다로 하아! 실례합니다! 저기요! 개범 아저씨! 예! 여기 한다진 기장님 땡 맞습니까? 어? 어? 식권! 그 한 기장은 왜 쳤습니까? 아! 내가 신세 진게 좀 있어서요! 하하! 음... 신세는 저한테 줬을텐데 내놔요, 식권!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언니야, 집에 없는데요? 아! 니가 한다진 기장 동생이구나! 이쁘게 생겼네! 하하! 가만있자! 이거 선물! 오! 오! 이쁘다! 이거 뭐! 처음 오는 집에 빈손으로 올 수 있어야지요! 하하! 경우도 바르시지! 하하! 아유! 집에 그냥 아담하니 좋습니다! 하하하! 뭐 초라하진 않죠! 하하하! 아담하다고요! 예! 초라하시고! 아유! 아유! 이거! 이거! 들으실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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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한건데! 아유! 그 일찜! 사랑은 유치해! 내 마음 훔쳐가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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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유치해! 유치해! 하하하! 오늘 좀 엎해도 되겠습니까? 이모! 여기 소주랑 막걸리랑 맥주 뭐 여기 있는 술 다 주세요! 오늘 먹고 죽읍시다! 죽어야 합니까? 웃자고 하는 농담에 왜 죽자고 날려드십니까? 저랑 농담할 사입니까? 못할 건 뭡니까?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맨정신은 일단 목부터 치십시다! 하하하하 섞는 거 싫어합니다 고춧가루 당신이 뭔데 한기... 아니 우리 다진이 사채빚을 갚습니까? 왜 번번이 나를 기쁘시게 만듭니까? 한다진 좋아합니까? 좋아하면 안됩니까? 왜 앞에선 다진 일 힘들게 하고 뒤에선 도와줍니까? 비겁한거 아닙니까? 내 비행에